오늘 출근 안했어? 오늘 출근 안했어? 오늘의 눈이 덜 갈 것 같은데 오늘의 눈이 신고가 되었다고 알았지 않나요? 눈? 어... 지금 너무 좋아서 요즘 시청받은 건데 그래서, 한 번에 가는지, 한 번에 가는지, 두 번씩 다녔어요 지금 검사느료 갈민연사가 들어오고 있습니까? 내비는 승객 먼저 하자고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한글자막 by 한효정